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논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팽창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한디발 전쟁을 이루고 나서부터 외부로 팽창해 나갑니다. 첫 번째 타겟이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진 것은 운이냐 실력이냐를 가지고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위대한 제국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마키아벨리는 단연코 로마의 실력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군만큼 막강한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로마의 정치 행정 시스템만큼 효율적인 데가 어디 있었느냐 로마와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는 한디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융통성 있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모해 있었습니다. 저도 마키아벨리처럼 로마는 실력이었다는 데에 당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째 운으로 본 게 로마는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노래기에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디발 전쟁 당시 마케도니아가 한디발과 힘을 합쳐서 이탈리아를 쳐두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 당시 라이비누스라는 훌륭한 장군을 보내서 외교 전략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묶어둡니다. 또 로마는 항상 불씨가 커지기 전에 대처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은 로마가 한참 전쟁할 때 그냥 강건로 불구경하듯이 보다가 막상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그 전에 미리 싹을 자르는 그런 전략을 해왔다. 또 하나는 해외 진출 때는 반드시 우방 확보를 굉장히 우선시했는데 스피큐어 아프리카누스가 아프리카를 갈 때 누미디아의 왕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십박사고 하다가 그 안 되니까 마신이사를 자기 펜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해나갔는데 그리스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라든지 페르가몬이라든지 로도스라는 이런 우방의 힘을 빌려가지고 외지에 나가서도 본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전쟁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써왔다. 그런 것이 로마의 실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는 헬레니즘 세계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를 소아시아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집트, 저 멀리 페르시아까지 전파하고 그리스 문화의 세계가 된 게 헬레니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헬레니즘 세계가 크게 세계의 왕국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첫째가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고 두 번째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 세 개의 왕국이 세력균형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로도스, 페르가몬, 아테네, 아이톨리아 동맹, 스파르타, 그리고 소아시아의 조그만 도시국가 등 이 세력균형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구가할 수 있었어요. 그 자유와 평화 속에서 그리스 문화가 꽃피운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페르마 가몬 같은 데는 예술과 문화를 꽃피운 곳인데 이 왕가가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 가몬 역할을 했던가 봐요. 또 로도스 섬은 그 당시에 브리네상 시대 베니치아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상교육의 거점이 되고 여러 자유도시와 장사를 해야 되는 자유도시로 옹호하고 역할을 많이 했고 특히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도서관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70인역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로 번역이 되고 히포크라테스 의학 천문학 공부를 하고 동물원까지도 만들었대요. 그 당시가 15세기 이탈리아에 로네상스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노회한 왕이 죽고 굉장히 어린 6살짜리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좀 혼미할 거 아닙니까? 약해지니까 옆에 있는 마켓토니아라든지 셀로코스 이런 데서 입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균형을 회복을 시켜달라는 목소리를 점점 도시국가에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를 반영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는 빠졌는데 마켓토니아가 있고 여기 베르가모는 좀 커졌어요. 이게 전쟁 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로마가 이렇게 키워졌고 로도스 섬 또 여기서 아테네가 스파라타가 있고 아이톨리아 동맹 그리고 아카야 동맹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력균형이 깨진 게 마켓토니아와 셀로코스 왕자가 비밀 담합을 해요. 아직 이집트가 약해졌으니까 우리끼리 담합하고 이집트 영토를 좀 나눠먹자. 이런 비밀 협정을 하는데 셀로코스 왕조는 직접 이집트가 왔다 하시니까 그 국경 부근을 가져가고 나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집트 영토 이걸 내가 차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마켓토니아가 소아시아의 도시국가들을 공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켓토니아의 그 당시에 왕이 필리포스 오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사로서 용감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또 매력적인 그런 측면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알렉산드 대왕의 후회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책이랄까 BC 216년에 칸나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가 한니발한테 대패를 하는데 그때 로마는 무너졌다 생각하고 한니발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니발한테 우리 마켓토니아군이 직접 이탈리아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협약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로마는 외교적으로 막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니발을 싸운다고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이비누스 장군한테는 일개 군단만 보내고 그런데 이 라이비누스 장군이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가고 또 여기 아이톨리안 동맹 이런 것도 반란을 익히게 만들고 또 페르가몬이나 로도스도 동원하고 그래서 마켓토니아를 이탈리아 진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한니발은 학수고대를 했어요. 티렌툼 항구를 그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마켓토니아군이 올 수 있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205년 한니발이 완전히 힘을 못 쓰고 거꾸로 드는 때가 오니까 로마와 강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방보다는 동방에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로코스의 안티오코스 삼시아와 비밀협정을 맺고 수아시아 이런 이집트링의 도시들을 공격하는 게 됩니다. 이게 화근을 불러오는데 갑자기 마켓토니아가 쳐들어오니까 페르가몬이라든지 로도스라든지 로마의 동맹국들이 로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아테네인들도 사소한 일로 아르카디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엘레오시스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아르카디나인이 들어와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동맹을 죽이게 되니까 아르카디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거 갖고 뭐 사람을 죽일 것까지 있느냐 이러면서 마켓토니아의 힘을 빌려서 아테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테나도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이톨리아인도 그 당시에 마켓토니아 평화 입증을 맺었는데 마켓토니아가 안 지킨다 하면서 또 로마에 구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원로는 전쟁할 때 어땠다 해가지고 전쟁안을 미네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네에서 팽민이나 군인들은 엊그제 전쟁 끝났는데 또 전쟁해야 되느냐 우리 전쟁은 신문을 하지 않느냐 우리 18년 동안 전쟁했다.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이런 의견이 충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안이 부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운과 장군들은 전쟁을 계속 알게 모르게 추진해 나갑니다. 그 첫째 이유가 자기 옆에 대국이 나타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한니발 사태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아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미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켓토니아가 특히 커진다고 하는데 마켓토니아는 한니발 돈은 아니냐 이거 응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그리스에서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가 부자 나라니까 전리품도 많이 생겼는데 전리품주의 최고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람을 노예로 가져오면 비싸게 팔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정부를 필리핀 사람들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때문에.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 가정교사를 데려오는 게 로마 사람들의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라도 팔고 또 원로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노예들을 데려와가지고 사업을 시키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상업도 잘 알고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예들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또 기족 가문이나 맹문 가문 같은 데서는 우리도 이번에 전쟁 나가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그 스키피오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실제로 고만 전쟁을 핵책을 합니다. 원로운은 로마 시민들이 요구하지는 거짓욕으로 필리포스를 자극합니다. 그리스의 어떤 도시도 당신이 침공하지 말라. 또 페르가문의 아탈로스 일세가 배상금을 지불하라 그러는데 원래 페르가문 아탈로스 일세가 오히려 먼저 선제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상금 받은 건 짝인데 왜 배상금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느냐 그 로마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마케토니아도 나름대로 군대를 많이 가진 대국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두 번째 로마 원로운이 전쟁안을 상정할 때는 사실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제 비뇌에다가 다시 전쟁안을 올립니다. 그 당시에 슬피키우스 갈바가 집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사군 투민들이 칸니발을 공격받을 때 우리가 재빨리 지원해 줬으면 전쟁터가 스페인이 됐을 텐데 그걸 넉장을 부르는 바람에 이탈리아가 전쟁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처를 겪었습니까? 지난번에 필리포스가 칸니발을 도우려고 그럴 때 우리가 잘 막아가지고 이탈리아로 못 넘어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핫니발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이탈리아 대신 마키아토니아가 전장처가 도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전쟁안을 올리고 민해를 통과해서 전쟁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초기 2년간 BC 200년부터 198년까지 2명의 집정관과 전쟁을 했으면 별 뾰족한 실적을 못 냈어요. 그 이유가 슬피키우스 갈바가 싸움을 걸려 그러면 필리포스의 호세는 지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행지물을 잘 하니까 불리하면 어떤 요새라든지 진지라든지 천년 요새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자기는 피해만 보고 보급만 날리고 그렇게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음 집정관은 부블리우스, 빌리우스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 군대 반란이 일어난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갔다오고 시칠리아 근무하고 오래 근무한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제대시켜 달라고 원성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2년간 전쟁을 못 하게 됩니다. 유일한 성과라면 그 당시에 아이톨리아 동맹들한테 마켓토냐 전쟁에 나아가도록 설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로마 팬을 드는 사람이 아테네 빼고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집정관이 낯설게 됩니다. 세 번째 집정관이 플라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9살에 집정관에 도돌합니다. 보통 40살이 되어야 집정관이 되는데 스피키오 아프리카우스도 31살 때 집정관이 되니까 더 젊은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또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서 인기를 끌었냐면 아프리카 기완 장병의 정착 이런 걸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12년에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로 딱 나눠주고 이런 일도 관여를 하는데 그걸 친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르켈루스 군단에 복무했는데 그 군단이 한마리하고 가장 오랫동안 싸운 군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단의 병사들 간에 우회도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르켈루스 군단 한번 알아줬던 거예요. 요새 해병대 출신 한번 알아주듯이 또 타렌툼 수비대장을 했는데 타렌툼이 원래 스프라타인들이 계측한 식민지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를 배운 거예요. 그리스를 숙달하게 되었고 또 뛰어난 사교성, 열정, 선천적 재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으로서는 딱 적합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선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온 그리스인들이 자유와 자결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쉬어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전율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스키피오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스키피오가 집전관이 되고 아프리카를 갈라 갔을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파비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비우스에 대해서 대해 들면서 당신이 하는 소리를 보니까 꼭 우리보다 미래 시대에 더 나은 사람이 나오는 걸 막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앞으로 우리 로마의 미래는 그 미래 시대에 달려 있는데 당시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젊은 사람 기회를 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은 파비우스 파비우스 와이프가 파비우스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파비우스 가문의 도움도 받고 스키피오가 눈 감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전관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197년에 마키아토 도니아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플라미뉴스가 처음으로 빌리포스 오시아하고 대치한 데가 아오스 헵콕이라는 그런 전투인데 아오스 헵콕의 앞에 빌리누스도 여기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플라미뉴스가 갑자기 부임을 받으니까 오자마자 전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치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그리스 말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 친구들도 많이 생겼을 텐데 그중에 에오보이아 기족 카르포스라는 사람이 양치기를 하나 보내면서 이 양치기가 그 지역에 길을 잘 안다. 이 사람 잘 활용하면 네가 뭐 어때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치기가 실제로 자기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마케토니아군의 배후 고지로 가는 길을 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 오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플라미뉴스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양치기를 어떻게 믿느냐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젊으니까 그랬겠죠. 결단을 내려가지고 4천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 배후 고지를 마케토니아군의 배후로 가게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 배후를 공격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로마는 전쟁을 잘하니까 앞에서 공격을 하니까 마케토니아는 밀리기는 밀리는데 협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협곡의 요새 같은데 천년 진지 이런 데 숨어버리니까 오히려 대치기를 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마케토니아군이 무너지고 로마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한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키노스 케팔라의 전투인데 개들의 머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머리같이 생긴 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필리포스 오시는 어린 애들까지 동원해서 군대를 한 3만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키노스 케팔라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대요. 밤까지 비가 오고 새벽에는 안개가 자욱한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개시게 됩니다. 마케토니아 중장 보병을 이끌고 전면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전초부대만 싸움이 벌어지다가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마케토니아인이 대병력이 내려오니까 로마군도 맞서긴 맞섰는데 충분한 백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여기는 충분한 백력을 못 줘가지고 로마군이 밀리고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니카르노라는 장군이 백력을 끌고 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로마가 공격을 합니다. 선제공격을 해서 또 코끼리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안 무너질 때쯤 됐을 때 이쪽에는 밀리고 이쪽은 로마군이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고 있는 로마군의 일부 병력이 빠져나가가지고 마케토니아군의 배후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마케토니아는 일거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면 마케토니아 중장 보병 밀집 대형은 앞에는 강한데 뒤나 옆에는 약해요. 근데 뒤에서 공격을 해보니까 이게 무너지고 마는데 이게 집청관이란 사령관이 지시한 게 아니고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 사령관이 지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중간 관리자들한테 굉장한 재량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군대가 유연했다. 상황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 판단에 따라서 군대를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중대 조직이란 이미 로마군에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군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게 채화되어 있고 중간 관리자쯤 되면 이걸 전락에 따라 전술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재량도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이 이렇게 유연한 전락을 쓰니까 이길 군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군은 전군의 간부화가 돼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위에 집중관이나 사령관도 그 중간 관리자를 믿고 전쟁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자율권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하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도록 위임과 자율권을 주는 게 바로 로마 군대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들고 어느 조직도 만성하십니다. 부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존중해야 그 조직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피터 드르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하들의 숨은 자질을 발굴하는 게 상급자 역할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하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방피마귀가 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로마군 같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마약 외압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백혜룡 경쟁 사건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마약 74kg에 2,200원을 지나 압수하는 대단한 실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좌천이 되고 또 서장은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는데 이유가 세관을 좀 더 수사해야 된다는 내용을 빼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석연차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서장은 이 팀들이 충분히 이달하도록 외압을 방지하는 방패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기는 또 섬진의 나라고 어떻게 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관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 운반책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술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74kg에 2,200원이치나 한꺼번에 뚫려가 나왔는데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검사가 인신구속 사건도 아닌데 마약 수사를 하겠다는 이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원래 보통은 인신구속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심장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주는 마약 이런 걸 조사하겠다는 건데 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또 이게 자신의 공적도 될 수 있잖아요. 검사가 이런 걸 자기가 지휘하면 자기 공적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고 그런데도 이걸 기각하면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에 수사는 지지분해집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세관 조사를 빼려한 조백로 경무관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핸드폰을 분실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정거를 다 지워버린 거죠. 또 관련 세관 직원들도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정거 임배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제청장의 잘못된 부하사라는 것 같습니다. 부하들은 방패가 돼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그들이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건인데 그것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되지 않나 오히려 그런 걸 밝혀내는 게 기관장의 책무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제청장기관이 5천명이나 되어있는데 그 안에 비선실세나 부패한 세력과 결탁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게 장담을 하겠어요. 또 수사대상기관인데 수사대상기관이 수사도 받기 전에 내가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혹을 붙이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특검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 어느 의원이 동키호태다. 공맹성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키호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키호태는 위대한 업적을 낳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 피사로 168명인가 백력을 가지고 잉카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0만의 백력을 가진 아즈텍제국을 멸망시킨 코르테즈도 600명인가 백력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눈을 보면 동키호태입니다. 그렇지만 세르반테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세르반테스 시대는 무적함 지고 펠리피아 이세 시대가 만기칠라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 자율성도 안 주고 그 밑에 부하들은 시킨 대로만 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부만 하고 이런 사람만 천지인 그런 시대가 돼가고 스페인의 힘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비판한 게 바로 동키호태 소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키호태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외압이나 협박을 저항하면 자기가 망 떨어지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가면 안 죽는다. 이게 불가해서 말인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저는 백혜론 경쟁이라고 봐집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조님을 한번 과시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공직이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백혜론 경쟁도 계속 분투하기를 빌면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